벌써 아웃이 49분이네. 빵집도 문 닫았겠다. 배고프다. 뭐 해볼까 이번에는? 랭크에서 뭐 해볼까 정의해보는 스트리머가 있다? 내가 캐리해보자고? 내가 캐리하려면 또 원딜이나 원딜이나 정글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은데? 탑할까? 탑니코? 근데 탑니코 너무 캐리력이 딸려. 탑 나서스 할까? 나서스 해야지? 오 뭐야 개빨리 잡혔어. 나서스 해야지. 나 나 나서스 할 거야. 강아지 좋아. 나서스 카운터가 오른이라고? 아니야 내 나서스는 오른 도 이긴다. 나서스 할 거야. 치백 아이아이 치백 안 난다. 어르신님 하이. 으앙. 아 치지마. 어 안 쳤네. 죄송. 우리 사이좋게 평타 한 대씩 지원합시다. 난 안 맞을래. 오 아이고 아파. 와 아니 이거 스택 싸워야 되는데 님 때렸잖아요. 아이씨 진짜. 아 아파 아파. 아 개 아파 얘. 얘 딜키 오지네. 아 얘 진짜 딜키 진짜 지 혼자 하네. 나도 착취한 데만 싹 해야죠. 기사에. 근데 솔직히 저 곰인형은. 오 키아나 온다고? 나 W 안 찍었는데. 아님 그냥 가셈. 그냥 가는 게 좋을 것인데. 빼 빼 빼 빼 빼. 오케이 3렙이다. 다시 오실. 저 3렙인데. 오 또 온다. 으아앙. 터졌다. 오. 오르나한테 킬 안 줄 거야. 오 빼 빼 빼 빼. 오 키아나님 빠이. 헤헷. 오 둘 다 살았어. 우와 야 키아나 짱이다. 근데 나 오시 없네. 어우. 오 빌 빼 주고. 큐. 아 키아나 또 온대. 키아나님. 나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님. 오? 개 아파. W. 2. 큐. 오케이. 키아나님 나머지는 알아서 님미야셈. 오 오 오 오 오 오케이. 아 완벽합니다. 키아나님 좋아요. 하지만 제 CS를 먹으면 님뚝배기를 깨버릴 것임. 호이. 술 먹었으면 가라고. 이라인 먹고. 어! 안돼 안돼 지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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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강. 지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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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가 오자. 큐. 아 오른 솔직히 저거 들교 사기야 오른 넣고 먹어야 됨 나도 한 대만 치게 해줘 진짜 지 혼자 들교할 거 다 하고 아아 하지 말라고 아 하지마 크잇 크잇 오케이 좋아 많이 때려줬어 이 정도 혼내줬다 내가 좀 혼난 것 같지만 괜찮아 이 정도 혼내줬어 오 칼키야 나 또 혼대 왜 자꾸 오는 거야 너 나 좋아하냐 우왕 W 오 도망가 도망가 님드샘 아니야 내가 먹을까 한 대만 오케 와 키아나님 진짜 최고 최고 사랑해요 와 키아나 개많이 와 와 진짜 나 좋아하나봐 어떡하지 안에 임자가 있는데 오잇 오 잠깐만요 님 오와앙 우와 축구공이 굴러온다 이거 뭔 스킨이야 야 축구공 너무 자연스럽게 생긴 거 아니야 깜짝 놀랐어 오른이랑 맞다이 까면 이길 것 같은데 쟤야 궁 없잖아 한번 맞다이 까볼까 난 나서 싸면서도 상대 상대방이랑 싸우는 걸 좋아하지 Q 한번만 빠져봐라 싸우게 Q 오 진짜 빠졌잖아 야 일로와봐 오른아 오른이 이제 살이네 내가 요즘 무서운 걸 깨달았나 충격 구원자의 협곡에 뭐 오나 왜 싸우지 안 맞았어요 뭐 오나봐 싸워봐 야 아 죽구공 또 왔어 오케이 피했어 키아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키아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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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 잡을 거 같아 잡을 거 같아 오 이거 뭐야 이거 죽구 죽구공 오케이 와 키아나님 사랑해요 제 고백을 받아주세요 싫다고요 알았어요 CS 건들지 마세요 죽여버릴 거임 아 이거 다져 죽고 간 거구나 고마워요 키아나 왜 건 아 여왕님 좋습니다 집 갔다가 바로 텔 씁시다 한 번 싸워볼까? 싸워도 괜찮을 거 같은데? 아 뭐야 저 이 친구 꽃무이 빼는 거 보소 님 한 번 더 맞아보실 우와 나 지금 올을 패고 있어 지금 난 나소스로 약간 킬 딸려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나소스로도 끊임없이 싸워줘야 돼 뭐야 나소스 좀 열심히 해서 그런가 스택 좀 잘 쌓는 거 같아 288 스택 언제 킬 따냐고? 좀만 기다려봐 이제 애들 올 거야 Q Q Q 오케이 다른 가슴이 와 여기 CS가 있네 야호 님하이 뭐야 너는 저만 왜 본 거지? 어우 님하이 Q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오케이! 나이스 택이 되요. 오 뭐야! 아 카시가 먹었네! 아 카시님 저 전멸 뺐는데 아이씨 이거 내가 먹어야지 왜왜왜? 아 도와달라고? 알았어 오 걱정마세요 제가 왔음 제가 왔음 오오! 큐오오오오! 오 오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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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너무 아파! 누군지 모르겠지만 너무 아파! 큐오오오오 와 헤드샷! 오왕! 일막당했다. 님들 잊고 컷당함 아 그러니까 츄린 잊고 잊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 이거 잊고 컷당하네? 응 잘하는 챔프들 오오오! 님들 전 여기까지인가봐요 여기까지가 끝인가봐오오 어 아무도 안오네? 이런 두부기 시끼들이 지금 어디서 우와아! 친네임! 우와! 축구보기! 아 이거 몇 명이야 지금! 아이고야 아프다 근데 이거 슬슬 질 것 같은 느낌인데? 우린 다 끝장났어 엔드게임 다 프롬 골드 여기 와드 있다.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잡자! 그래! 이 오른뚜벅이 정도는 어 근데 애들 오는데? 잡을 수 있을까?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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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온다 애들 온다 우와아! 님미클리셈! 우와 내가 끌렸네? 오오오! 오인다 구리 반하네! 큐오옷! 아이고 아파! 그래 구글 그렇게 써! 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 빼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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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 오오오오 농사 망했어요 메토기 때가 대학교 2학년 땐가 조금 했었습니다 오오오오! 엄청 커다란 골렘이 내 손을 물었어 이야! 간지러웠어 저만을 왜 붙이는 거야 자꾸? 피읍하지 말라고? 간지러운데 이 녀석은? 오오오 아니야 근데 지금까지 오면 너무 아플 것 같아 빼빼빼빼빼빼 오오 거기 아니에요 와 와이씨 깜짝아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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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러지 마세요오오오오오 오케이 해놓고 오시따 Lesn 오 năm하이씨 такое 오오오 씨 깜짝 놀랐네 오 제가 갑니다 zie 한 타 한 번 하자 낙공 30초 쭛 오오어아 너무 아파 오오어아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아나 죽는다 오아 안 죽었나 오오 죽지 않았다 오오오오오 살았다 와아 살았당 집 갔다가 탤타고 오자 우와 한 타 이겼는데 오와아 한 타 이겼어 한타 안 됨겠어? 안 됨겠어? 집 갔다가 나도 가갑싸야지 나도 가갑싸야 돼 나도 가갑살 거야 갑니다요 여러분 걱정마 걱정마 걸어가고 있어 내가 왔어. 내가 왔어. 내가 왔어. 내가 왔어. 걱정 마세요 여러분 해결사가 왔습니다. 오 헤드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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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 와 트리플길 했어 엄마 나 트리플길 먹었어 오는 사람들 저 트리플길 했어요 이게 바로 나소스다 얘들아 이게 바로 박소스다 알겠냐 미드빌자 우와 개잘해 리얼 개 하나도 아프지 않아 좋아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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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발음 먹자고 알았던 여기 뭐 있는데 뺏기는거 아니지? 오케이 오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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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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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씨 못먹었다 얘들아 내가 지켜줄게 오 아니네 뒤에 뭐가있다 오케이 헤드 뚝배기 뚝배기 난 뚝배기 하슐 우와 나 짱쎄 우와 나 너무 쎄 얘들 하이 뚝배기 우와 나 너무 쎄 진짜 야 이거 이 정도면 진짜 나소스 캐리다 인정 인정 이거 내놔 안을거야 우와 657세태 장난 아니여 우와 나 장난아니야 얘들아 오 신나 너무 신난다 와 하나도 아프지 않아 진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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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나소스 캐리라고 할 수 있다 진짜로 오케이 우와 내가 캐리하고 있어 얘들아 엉엉 백만년만에 내가 캐리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다 우리 우리 지켜주자 오 이거는 빼야돼x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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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나 돈 4천원 있어 잘하게 잘하게 빨리 오케이 왕자까지 해가지고 신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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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팀님 보고 계신가요 이거 편집하셔야 돼요 이거 멋있는 모습만 뽑아가지고 해도 한 10분 나오겠다 와 진짜 개 잘해 편집자님 오랜만에 잘하는 영상 한 번 편집 우와 뽑혔다 오오오 우와 오 뚝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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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날 끌어? 그거는 죽음이다 불크야 80만점 되는 불크가 지금 오오? 상황 판단도 못하나? 뭐야 너는 뚝배기 뚝배기 어 뚝배기 못 깼다 그냥 아 나 프리 없어 우와 얘도 도망간 속도 봐 2 뚝배기 와 도저히 날 막을 수 없네 역시 뭘 좀 하는구만 휴 뚝배기 와 너무 잘해 후후 행복해 꿀볼 와 너무 신당 후후 내가 깨야지 와아아아앙 야 진짜 이거는 나 덕분에 이겼다 진짜 이거는 근데 우리 정글여왕님이 초반에 갱 많이 봐줘가지고 라인존도 수월하게 이겼다 야옹 와아아아 S마이너스 등급 2상을 받았대 와아아아 와 나 나소스 토큰 드디어 받았어 와 S마이너스 그냥 볼까? 와 딜량도 솔직히 원딜이 이만큼인데 그 아래가 나라는 거는 와 나소스 캐리 이건 진짜 나소스 캐리다 응 캐리했다 이건 누가 봐도 내가 캐리했다 내가 16점 주냐고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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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